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2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소프트뱅크 1조 3천억원 투자로 일본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으로 통해서 SXL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하루세 7500원이나 날려버린 이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가속된다 라는 거 NPL 큰 장인 선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법정 상의라든가 테마 상의 보험 쪽 있네요 은행 쪽이 있고요 오늘 지주사가 되게 많이 올랐죠 금융 쪽이랑요 그리고 한정고시 환율을 보면 미국원 달러 환율이 1원이 또 올랐네요 1380원 국제시장 환율 보시고 금리도 상승했네요 그리고 유가 유가도 상승했고 금시세 금도 상승했고 원자재도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볼까요?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죠 코스피는 2629.44포인트로 플러스 1.4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45.82포인트로 0.46% 상승 코스피 200은 356.89포인트로 1.2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기간만 매수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간 매도했고요 코스피 200은 기간만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현대차 기아 SK네트웍스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갑자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기간 순매수는 기간이 삼성전자를 사게 뭔가 아이러니하죠 기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기간 순매도는 하이브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있고요 상한가는 퓨처 메디신, 상한가는 글로벌 텍스피, 상승은 모비데이즈 고압은 삼양홀딩스 후, 하락은 베른, 거래형 상위는 모비데이즈 그리고 국가대비 급락은 베른, 삼양오티스도 이고요 상위 보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우도 하락했고 네이버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무려 3%대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69% 상승 현대차와 기아는 무려 4.26%나 동시에 상승했죠 셀트리온 3.35 상승 코스콜딩스는 2.2% 상승했습니다 해외증시를 보시면요 지금 해외증시는 상승하고 있네요 바우산업 같은 경우는 38,037.87포인트로 플러스 0.14% 상승 아스닥종합은 15,401.14포인트로 플러스 0.78 상승 S&P500은 4.993.5포인트로 플러스 0.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빼고는요 니케이,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했고요 주요 뉴스 보면 하락은 줍줍기에 보관스텐링 포티파이 주가 27% 상승 등이 있네요 엔비디아 낙관정 전망 1000달러 간다 라는 것도 보이고요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시장지표 보면 그리고 원달러 환율 1381원으로 2원이 상승했고 포스피맵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아닉스 삼성전자와 우 이렇게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는 종가가 76,100원이고요 SK아닉스는 종가가 7만 1,600원입니다 네이버 하락했지만 반면에 카카오는 상승했고요 오늘은 진짜 금융주하고 지주사가 좋았습니다 보면 SKB금융이 무려 9%나 상승했고요 신한지주도 6%대 상승 산하금융지주도 거의 8.78이니까 9% 그쵸? 현대차 기아 SK도 4.2 LG도 4.64 삼성물산은 6.66%나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3.13% 이렇게 했고요 딱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5.49% 상승 HLB 6.3% 상승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보압이고 엔캠은 무려 마이너스 8.18%나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솔루브레인도 하락을 했고요 클래시스도 하락을 했네요 알테우전도 1.25% 하락 리노공업도 무려 8%대 하락을 했습니다 8.78% S&P 500매 보면요 지금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0.68% 상승 애플 0.39% 상승 구글 1.47% 상승 베타 1.41% 상승 엔비디아는 무려 지난 이제 마지막에 거의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4.28%나 상승하고 있네요 AMD도 2.606%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8%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피어앤 그리드 보면 피어에 지금 위치해 있죠 33포인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차트는 SOXL의 월봉차트입니다 지금 2022년 1월 1일날 74.21달러로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 이제 하락할 거야 하락 시그널이 장대 은봉으로 나왔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1년간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양봉 3개 그 다음에 은봉 3개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리고 양봉이 5개 한 세트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장대 은봉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어... 여기 돌파 한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고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 한 자리까지 만약에 어... 어... 깨고 내려오면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이걸 지지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시고요 그럼 그럼 본격적으로 소프트뱅크 1조 3천억 원 투자로 일본 최고 수준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포식을 통해 SXL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한번 보시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손정이 손정이 손정이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손정이는 뭐 쿠팡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등 여러가지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거대 투자로 이제 일본 AI 시장은 선점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통신기업입니다 소프트뱅크는 22일 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 AI죠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무려 1,5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3,370억 원 이라는 진짜 엄청난 그런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한다고 BK에 보도했다고 하네요 이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AI 투자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고요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예산 설비 기반을 다짓는데 200억 엔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80억 원 투자한 데 이어 이번 투자를 통해 오픈 AI의 채찍비티4 와 비슷한 수준의 세계 최고급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0억 파라미터 모델 개발에 일본어 특화 모델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소프트뱅크는 구체적으로 내년 3월 이전까지 무려 3,900억 파라미터 모델을 완성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일본어에 특화된 1조 파라미터 수준의 모델 개발을 시작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채찍비티4의 1조 파라미터 규모를 따라잡는 수준이죠 일본 기업인 엔티티와 NEC 모델의 수십억 수백억 파라미터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라고 보시면 같습니다 국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경제안보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국산 생산형 AI 개발에 맞춰 AI 데이터센터 정비도 힘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65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00억 원을 투자해서요 쿠카이도의 일본 최고 일본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이처럼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의 데이터 주권 정책에 맞춰서 국산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같습니다 실제로 독일 시장조사업체 티스타 티스타는요 일본의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무려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 원 규모에 다를 것으로 어마무시하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손정희 회장의 AI 사업 확대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요 지난해 10월 소프트뱅크 그룹을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AI 사업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해당 전략은요 아래 세 가지 정도로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우선 보시죠 첫 번째 일본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합니다 일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는 일본 기업의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둘째 데이터 기회만 신규 사업 창출인데요 소프트뱅크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금융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구요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사회 변화 선도입니다 인공지능은요 사회 전반의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프트뱅크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로 SOXL ETF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AI 투자는요 IC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진 SOXL ETF의 상승을 높이는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구요 그렇게 되면 IC 반도체 지수 거기 속해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일본 정부의 데이터 정책 변화 및 국산 반도체 산업 육성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이제 산업 육성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 기대 세 가지인데요 여러모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요 첨단 반도체 성능 향상 하구요 더 많은 양의 반도체 사용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고성능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요 소프트뱅크에 투자는 센터라든가 서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를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되는 부분이고요 이는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수익 증가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IC 반도체 지수를 촉진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제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2030년까지 전세계반도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번째 일본 정부의 데이터 정책 변화 및 국산 반도체 산업 육성 인재 두번째인데 소프트뱅크의 국산 AI 데이터 센터 구축은요 일본 정부의 데이터 주권 정책과 맥락을 같게 합니다 같이 하죠 일본 정부는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는 일본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반도체 생산량을 9배로 늘리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번째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회복과 기대입니다 최근 공급만 문제 해소와 경제성장세 기대감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 스마트폰 등의 성장은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 증가를 견인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IC 반도체 지수의 탭의 레버리지 ETF는 SOXL은 어떻게 될까요? 상향하겠죠 조정을 좀 받겠지만요 이테프는 이제 반도체 시장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를 반영해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AI 투자는요 인공지능 개발이라든가 일본 정부의 데이터 정책 변화라든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 등을 통해 IC 반도체 지수 탭의 레버리지 ETF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형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투자에는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